음악도 듣고 골프도 치고 영화도 잘 보았는데 베트남에 와서는 영화를 아직 못 봤고 골프도 아직 못 치고 음악은 듣고 있습니다. 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호주에서 5년 저랑 같이 살다가 미국으로 다 넘어갔고 이제 아들 둘은 다 축구를 하고 있고 뭐 어릴 때는 제가 같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 2명 다 독일에서 이제 클럽에 있다가 또 학교 문제로 때문에 이제 둘 다 잠깐 들어와 있었고 잊고 있고 다시 도열로 돌아갈 것 같고 일단 뭐 거기도 각자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하고 거기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혼나요